아이스 멘탈 아이스 왜 안 들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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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팝이즈 1,2,3 에이 제가 새로운 분이에요 너무 마음에 보이지 한참을 쳐서 바닥하게 아무이가 바닥해지 에이 안녕하세요 머릿하려분 워우우우웅 캠클리션! 버니즈와 디지니스의 1주년 날입니다 맞아요 이거 새로운 모드인가? 혹시 버니즈 여러분 화면이 새로운 모드인가요? 네 세로만지? 가로로 보이시나요? 가로로 잘 들어가나요? 버니즈 다시 할까요? 아니에요 버니즈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버니즈 여러분 다시 시작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가로에요? 가로인가요? 버니즈 어때요? 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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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에요 반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반짝 놀랐어요 반짝 놀랐어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 맞아요 시작할까요 뉴진스 돌잔치입니다 뉴진스 생일 파티 초대 받으셨죠 초대 받은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엄청 기대하고 기대했는데요 기대하고 기대했는데요 기대했죠 기대하고 기대했죠 맞아요 저희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지금 1년 다들 어때요? Do you feel like olda, newa and new new jeans 다 만든 거 아니에요 New new jeans 뭔가 그대로인 기분이에요 저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뭔가 데뷔 때와 물론 지금은 버니즈 분들과 훨씬 친해졌지만 뭔가 그대로 뭔지 알죠 변함없는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영원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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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즈와의 연원한 너 뭐야? 영원한 우정 그게 다른가? 벤즈 더 매인이 필요하나요? 어때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긴장되세요 긴장되세요 신빼요 많이 신나네 언니 이제 만나면 신나잖아요 맞아요 그나저나 보니즈 분들이 우리의 깜짝 선물인 1주년 라이브에 존경 중에 등장한 콘텐츠들을 다들 보았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맞아요 지금 다 보고 지금 뮤지언스데이 두고 라이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 버니즈 여러분 세로로 보이시면요 지금 그럼 우리 잠깐만 잠깐 다져주시고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약속 다들 가까이 와서 레드슨 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감고 없었던 일로 하나 둘 셋 여행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들려요? Can you hear us? All right All right, they can hear us Oh my gosh Okay And finally Okay, let's see the other guys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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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New Jeans 준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 1, 2, 3 1, 2, 3 1, 2, 3 1, 2, 3 버리즈 축하합니다 1주년이에요 반가워요 버리즈 반가워요 버리즈 저희가 이렇게 1주년 기념으로 푸닝 라이브를 틀었는데요 이렇게 뒤에 네, 보시다시피 풍선 풍선을 엄청 꾸며놨어요 맞아요 이거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마름보에요 마름보 하나 둘 셋 마름마트 맞아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 시작한다고 이렇게 풍선도 이렇게 꾸미고 여기 보면 이렇게 토끼 허리띠를 있거든요 여기 맞춰주세요 여기 여기 되나요? 여기 있어요 웃겨서 못하겠네 귀엽다 그냥 앞에 상황을 서로 소리 없이 봤으면 진짜 오셨어요? 아, 없었죠? 주석이요 제가 좀 하는 거 저희가 노리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맞아요 1년이 지났으니까 10분 늦은 맞아요 1분 32분에 등장해봤습니다 맞아요 짜잔 왜냐면 여러분을 22분에 등장하지 않아 그럼 더 설레게 설레게 We do it spontaneously It wasn't proposed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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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y proposed You're gonna engage someone So 언니 is going to 나랑 결혼해줘 언니는 다 내내내대 Purpose Purpose Can you guys see the 댓글? Please Yeah 아, 저기 안되잖아요 아무튼 버녔즈들 저희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깼는데요 다들 오늘 오늘 뭐 했어요? 저희 오늘 버녔즈랑 그것도 했잖아요 Listening party Listen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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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저 버녔즈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저는 하루종일 버니즈가 써주는 글들도 보고 버니즈 생각도 많이 하고 맞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버니즈 저희 오늘 24시간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보셨나요? 오 거기에 보셨을까요? 보셨나요 여러분? 왜 다들 이렇게 나가죠? 댓글 공주 타임 예스! 공주 타임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잖아요 진짜 되게 찡금없는 거였어요 바로 파마니씨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와우 그녀의 아이디어 갑자기 저한테 나 공주 타임 찍을건데 You join? 그래서 봐따 공주 타임 말했어 공주 타임 그랬더니 네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민지씨를 캐스팅하고 캐스팅 되었습니다 찍었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아니 갑자기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밖에 저희가 앉으면 뭘 하고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언니들이 갑자기 막 막 이러고 있는거에요 둘이서 이번엔 또 뭐하려는거지? 이러고 딱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는데 심의를 기울여서 기울여 보고 봤는데 기울여서 보고 있는데 둘이서 갑자기 공주 아이템들을 뿅 꺼내더니 막 이렇게 꾸민 다음에 그걸 갑자기 찍는다고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찍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치만 못 찍었어요 연습실에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의 공주 아이템 맞아요 맞아요 왜 아이돌 아닐 때 공주니까 그거랑 선글라스 선글라스 필수 공주 알죠 아니 왜 정말 버니즈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 많이 하고 계셨겠죠? 맞아요 원래 누가 누가 한 누구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통한대요 그래서 특히 친한 사이 그래서 저희가 버니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그거 있잖아 버니즈 분들도 저희 생각 많이 하고 계셨어 그래서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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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물에 채우고 얘기하는거에요 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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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있잖아요 밤에 잠을 안오면 다른 사람의 꿈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아 만약에 내가 누구 꿈에 나타날 땐 나 잠 못 자는거네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바빠요 내가 오늘 잠이 너무 와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 꿈에 출연했기 때문인거야 근데 저 어제 잘했어요 번역자 네? 저 어제 저는 어제 5시에 깼어요 네 이제 잠얘기를 그만하고 이제 파티니까 우리 생일 파티에는 꼭 뭐가 있죠 여러분 케이크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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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저희 오늘 오늘 제 택은 It's a three pair of jeans 여기 태그는 되게 불안한데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질감이 느껴지죠? 접혀있는 청바지입니다 This belt Is this a real jeans? I mean, real cake? What are you saying? Yes, it's a real cake No, these jeans! 사실은 전바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디테일은 벨트에 이걸 왜 저러는지 여러분, 사실 저 친구가 떨어지면 저 벨트에 넣으실 거예요 아, 저 케이크 내놓을게요 퀴실이 맞고 한번 주면 안 돼요? 아, 나 케이크 있어 뭐 뭐 뭐 안 주세요 왜요? 어, 퀴실 돼요 퀴실 하겠어요 이거, 이거 퀴실이 이거 만두콩 같아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수명이 닿은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비엔드를 쌀게 얘기해 보셔서 사실 이건 만두콩이에요 제가 만든 거고 만두콩이 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Anyway Back to the cake Back to the cake Let me quickly show you guys Okay 그 유명한 meme 있잖아요 Is it a real cake? Or Cake 아, 귀여워 잘 들었어 No, but it is a real cake It's not very cute It smells super cute Super cute 이거 Super cute 사진도 찍어야죠 Very cute Super cute Super cute하네요, 언니들이 여기서 그럼 이제 사진이 아니라 불을 켜볼까요? 잠시 후 케이크 촛불식이 있겠습니다 혜리씨 하다랑 웃음이 많으시네요 웃음 많은 사람 이거 끼기 저는 왜냐면 2주생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피캣 해피캣 저렇게 갑자기 근데 좀 해피캣이 뭔지 모르겠네 해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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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근데 약간 밈 같은 거 쓰이던데 몰라요 그냥 해피캣 해피캣 오 마이 갓 웃음 많이 웃음이 많이 나는 해피캣 웃음이 많은 해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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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안 붙네요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1년 차이에 저 1년 애니버시티 때 하려고 일부러 참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 개 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면 혜인이 접합 되게 다 녹아가지고 케이크에 갈 거 같은데 하! 하!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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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들 접합도 진짜 커요 어디냐 이렇게 됐어요 뭐야 에어 케이크인데 그치 오우 이 파란색 색깔 안 보이잖아 하! 잘 떠요 잘했죠 하나 둘 셋 다섯 개 형 다섯 개 ش수 하나 둘 셋 걷는 중 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보다 analytic 새롭고 몰라요 소원을 빌었어요 oh 지금 빌었어요 형, 히피퍼를 3번 했어야지! 형, 히피퍼를 3번 했어야지! 나 체크닷! 너무 늦은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빌었어요!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버니즈는 나중에 아시게 될거에요 나 아시는게 알게 됐는데 호주만 히피퍼레이 있어 히피퍼레이 히피퍼레이 생일 축하하다는 노래 끝난 다음에 그 한 분은 갑자기 히피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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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만 있잖아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아니야 히피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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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 3번 하고 언니가 하는거야 어쨌든 얘거는 아니 그것도 원래 그것도 하는거야 어 어어 히피퍼레이 왜냐면 이렇게 저는 히피퍼레이 저희 당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항상 히피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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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도에 그 소원 빈 것 중에 이루어진게 있어요 혹시? 어 근데 이루어진건 나중에 무효달수도 있어요 어? 그런거 없는데? 왜 겁져요? 그럼 말해도 되겠다 제가 이루어진거 있어요 저희가 이..잠깐만요 혜린씨 오늘 혜린씨랑 자리 바꿔볼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요 혜린씨 혜린씨 지금 여기로 가세요 빨리 가세요 히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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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루어진 사람 민지언니 이루어졌어요 뭐에요? 맞아요 바로바로 둘이랑 같이 놀고싶었나봐 혜인이가 만들어도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제가 만든 조형물같아요 약간 느낌이있다 예술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타락이에요 어때요? 어쨌든 바로 비즈니스의 데뷔입니다 우와 언제 언제 저희가 1111 처음 빌린 순간부터 이 멤버 자성명에서 꼭 데뷔하게 해달라고 그걸 첫번째를 빌었거든요 그럼 2년 3년동안 계속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 멤버를 꼭 데뷔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민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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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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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년 이게 1주년이라 조금 많이 신났어요 아침부터 버니즈 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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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럴 때 보면 진짜 애기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파티 파티잖아요 car 그 파티 분위기에 다들 조금 필맛은거 같아요 특히 이만네 여기 워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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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 워워워 Is this right? 힙힙 힙힙 이럴 때 하지 않아 하지 않아 이럴 때 왜 또 가만히 있는데 왜요? 내가 만든 케이크 내가 만든 케이크 약간 그 뭐지? 머리공공 갈 때 머리띵에서 이럴 때 할 수가 없어 절대 머리 자라 저기요 죄송해요 초밥 초밥 근데 우리 아 우리 이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는 김에 우리 캡처 타임 좋아요 캡처 타임 우리가 그러면 1주년 2년으로 캡처 타임을 아주 특별하게 한번 해봅시다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빨리 보고 자유 포즈도 하고 케이크랑 같이 꼭 찍어야 돼요 우리 늘 이렇게 예쁜 케이크 만들어 주시는 뉴데이크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디테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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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꼭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토끼 그럼 우리 토끼기 할까요? 우리 토끼 많죠 사실 준비해 주신 게 있었어요 오늘 강혜린 이상하다 진심이래요 그리고 각각 시그니처 포즈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 각각 토끼를 끼고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다들 있어요 나 시그니처 포즈가 없어요 대댓네 해볼까요? 해볼까요? 잠시만요 저 이것만 짤게요 좋아요 분리 해볼까요? 그럼 토끼처럼 토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번 더 똑같은 포즈 한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토끼 없이 한 번만 더 나 벗었어 Let's look at the beans 나 벗은 그래 각자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그럼 개인이 하고 싶은거 1 rent 어 왜 이렇게 일러냐 3, 2, 1 우리 단체 셀카 찍을까요? 좋아요 우리도 단체 셀카 이걸로? 제가 둘까요? 진짜? 진짜 찍읍니다 단희씨 안될 것 같아 제가 찍을게요 그걸로 찍읍시다 그러면 이걸로 찍으면서 우리 점을 보자 너만 찍는거 아닐까? 나 안될 것 같아요 앞에 보는거야? 포닝폰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자꾸 저녁같이 놓으세요? 아아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혜린이 나오셨겠지?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나 안찍을래요 저 안찍을래요 아니에요 혜인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 안찍을래요 안찍을래요 이렇게 동시에 잡고있어? 이렇게 하면 전원이 꺼 전원이 꺼 그렇게 하면 전원이 꺼 그렇게 하면 전원이 꺼 하나 잘하고있어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찍거든요 왼손이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보통 찍는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멀티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예스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도 곡을 아 너네 잘 찍었죠? TV보는 애들같아 좋아요 나 되게 공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퍼트펙트 퍼트펙트 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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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퍼트istas 퍼트스트ffiti 퍼트스트 퍼펙트 퍼트df 퍼펙트 여러분! 파티에는 댄스가 맞을 수 없나요? 저희는 저희가 파티라서 이 댄스 하는 디스코 하는 일 맞거든요 여기 모의가... 그래요? 일부러 이쪽으로 Where did you get it? 권윤즈도! 권윤즈분들도 같이 추시자! 같이 추시는 거예요 이리와 나와 나와 서로 가죠 권윤즈! 너무 맘에 선아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빨리 차요 가만있어... 경남이 타야 해요 할파 swords 차야 해요! 할파UN 차요! 조명지! 조명지! 돼요, 돼요, 오케이 오지마, 오지마 간다, 간다 왜 이렇게 랩댄스 갑자기 음악하는 물질이야 가만히지 못해 가만히지 못해 가만히지 못해 프리스타, 프리스타, 프리스타 프리스타, 프리스타 사이버해, 사이버 스프리스타 언니가 보여줘요 언니 보여줘요 아니, 아니 프리스타 부부스타 프리스타 됐다. 카메라 조정 중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나요? 조금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Hi everyone and welcome to my interview show 이 정도? 이 정도? Today I have invited a last video How is it to be like how much an interview is here today? I was so excited like I was like so nervous for this interview But then like I saw you and I'm like oh no! I know you! Thank you!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Thank you! Oh thank you guys! 여러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 류진스의 1주년이라는 거 혹시 지금 들어오셨을까봐 어쨌든 방금 댄스터디 중에 들어오셨으면 진짜 당황할게요 댄스터디에 버니도 분들 같이 추셨나요? 추셨죠 추셨죠 구독만 하고 추셨던 거 아니죠? 안돼요 안돼요 버니즈 하트 춤추는 게 같이 춤도 해야 돼요 오우워 저희 저랑 하니언니가 오늘 하트부터 계속 꼬였어요 한국은 버퍼링가 많네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신나서 그래요 왜냐면 버니즈랑 같이 소통하고 있잖아요 That's so cute 아 자꾸 이제 우리 여러분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What should we name him? Jerry Now You name everything Jerry You name everything Jerry 너 핑키바드 Jerry였잖아 I have a little idea This one This on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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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s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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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블루베리 색깔 베리라는 친구 베리라는 친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건데 그럼 위에 뭐에요? 저는 종바지였어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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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버니즈가 궁금한 것들도 한번 볼까요? 답답한 것 같아요 미안한데 시력이 안좋아서 안보여요 저도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하니야 팜두콩 한번 해줘 팜두콩이요? 이번엔 위로해주세요 한 번 더 해야되면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 오 예스 5 6 7 8 철카 6 7 8 철카 6 7 8 철카 6 7 철카 nothing good perfect wonderful 5 7 8 5 7 8 5주논때도 이렇게 엉망진창해서 너무 좋대요 케이크 무슨 냄새라고요? 바닐라 냄새라고요 찬바지 냄새 나죠 이거 한번 커팅해보고 싶은데요 바닐라 냄새 케이크는 커팅할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먹지도 못해요 맞아요 어쨌든 맞죠 우리가 그간 1년동안 버니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하지 않았던 소소한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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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좋네요 언니 프라가 비하인드에서 뒤부러 본거에요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많이 알아가주다니 유튜브 느끼해 유튜브 느끼해 유튜브 느끼해 카피바라에서 망했어 카피바라에서 망했어 카피바라에서 망했어 anyway 오케이 그러면 다들 한명씩 한명씩 있나요? 네 아니 탄생 비화? 어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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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탄생 비화? 뭐? 아 궁금하신게 있으세요 멤버들이 항상 하는 샌드위치 파이팅 있잖아요 아 그 샌드위치에 탄생 비화 탄생된 탄생 비화란 무엇이냐 탄생하게 된 스토리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뭐 기억이 안 나요 난 기억해 난 기억해 정확히 디테일 파이 디테일 파이 그 뭐였죠? 팬텔 팬텔에 대한 팬북 그 뭐였죠? 저희 그 하이포이 안무 그 촬영 중에서 그 그날 첫날 마지막 촬영에는 군무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오기 전에 약간 파이팅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맞아 뭘 하면 뭐 일단 손 뭐였죠? 어 나 기억났어 약간 힘을 모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한 손 한 멤버 한 손 한 손씩 모였는데 제가 갑자기 손 아래 했어요 왜냐면 잡고 싶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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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걸음 같아서 그래서 잡았어요 갑자기 갑자기 나쁘질 않다 그래서 누리면서 그리고 뻔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기운을 빼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누르잖아 누르잖아 계속 누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 조금 뭔가 텐션이랑 에너지도 넘쳤던 순간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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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뭔가 좋아요 맞아요 근데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름이 언제 나오는지 기억 없는데 갑자기 없는 날 생겼어요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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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샌드위치 먹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보통 퍼닌드 분들이 첫 방 전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하지만 역질문 반대로 반대로 퇴근 끝나고 첫 방 끝나고 뭘 했는지 와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도 안 납니다 저도 안 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어? 아니 잠깐만 기억나십니까? 맞나요 기억나요? 어 그날 역시 첫 방하고 근데 저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 진짜 우리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첫 방이 뭐였죠? 엄청 많이 찾아보고 우리 그거 하이뽀이었나? 3곡 우리가 미리 녹화를 했던 거는 하이뽀이 쿠키였죠? 아 하이뽀이었는데 8월 1일? 4일 우리 동시에 3곡 다 나왔을걸? 응 그래서 노래가 모르겠다 그래서 음 근데 첫 방하고 우리 연습실에 가서 그 뉴집스 찍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왜 그 선물 조명 받은 게 근데 케이크 청바지 청바지 케이크 헉 헉 헉 청바지 케이크도 주시고 토끼 한 마리씩 색깔 멤버마다 색깔 주셨잖아요 헉 그 젤? 아 네 정말 귀엽게 네 보석도 귀여운 토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맞아요 방송에서 그걸 연습하고 지팟입니다 아 기억하다 그 때 너무 너무 와 진짜 오래전 같은데 와 그때도 처음까지 케이크 받았더니 지금 왜 저 뒤로 손 잡으세요? 언니가 왜 이메인 왜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언니가 왜 언니가 제대로 손 끼쳤으니까 지금 잡은 거 아니고 공급당했거든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가장 좋아했던 무대 의상 근데 뭔가 좋아했던 이라고 하면 다 좋죠 다 좋죠 다 좋죠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렇다면 하 당장 어제 했던 것부터 기억에 남는데요 그 그 쿠웨이드 의상도 너무 기억에 남죠 그쵸 데뷔 때로 돌아가서 우리 하이포이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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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진스 세이다 아 유진스 세이다 잊을 수 없고요 유진스에 잘 어울리는데 난 그거랑 하이포이 교도 그 아 교도 아 교도 그것도 너무 예뻤고 저는 그 어텐션의 저희 어텐션의 메인 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텐션하면 생각나는 옷이 있잖아요 다들 기억하세요? 그 잔디에서? 잔디구장에서 입었던 옷 되게 스포티한 블록버로 그 옷 너무 추웠어요 아 파란 반지 너무 추웠어요 그랬어요? 추웠어요 예뻤어요 예뻤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그치 의상 진짜 많았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뭔가 세트처럼 입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세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우리 연습센터 세트로 맞춘 것도 있었죠? 있었나? 있었는데 있었을 거예요 아 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선글라스 아 그건 데뷔한 다음에구나 근데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아무튼 세트로 맞추는 걸 좋아해서 어제 E.T 의상도 그 주인석 차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번 앨범에서 가장 뉴 진스다운 옷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음 쿨하고 그런 느낌이야 캐쥬얼한 또 OMG를 빼놓을 수가 없던 맞아요 청파지 그렇지 하단 모자 의상 진짜 대박 아마 그 의상과 그 노래로 뉴 진스를 처음 아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키모자 약간 유행 정말 남은거의 아이디어였다 난 아직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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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우리 식상식 갔는데 그 식상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좌석을 그 그 가는 중에 앉는 다음에 어떤 어떤 분이 지나 그 어 맞아요 OMT 의상 완벽하게 입고 계셨는데 OMT 나오지 며칠이었나? 1주일이야? 그랬는데 바로 입고 계셔서 우리 다 아니에요 그날이 거의 맞아요 그 전날이었나? 왜냐면 우리가 그날 처음 무대에서 왼쪽을 시작하게 보여줬는데 맞아 맞아 며칠 며칠 그래서 저희 다섯명 다 다 헉 헉 헉 그래서 그분들 저희 보는 데도 보셔서 같이 막 먼 곳에서 헉 헉 그렇게 흠 헉 헉 혈일 또 있으셨어요? 저 사실 모든 의상이 다 너무 기억이 나고 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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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뻐던 것처럼 저는 다 쿠키 저는 쿠키만 아 내가 쿠키 쿠키 의상도 진짜 쿠키 의상이 너무 그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었었을 때 그런 약간 그 디자인이 뭐라고 말하는데 커프워룩? 아 맞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무대상으로 했던 거였어서 너무 좋고요 짱짱! 이제 멋있었어 근데 저는 헐트도 좋았어요 헐트도 예뻤어 헐트도 예뻤어 헐트도 예뻤어? 헐트도 예뻤어 아 헐트도 예뻤어 그 이상들 진짜 그때 내가 막 세트 입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아 예쁜 헐트도 너무 많죠 어? 근데 댓글 중에서 When will a horror special be recorded? 이라는 댓글이 와서 호러? You just made it right? You want it Right? I can see that it's good You saw it? 이제 버니즈 분들이 포닝으로 진짜 말가오신 질문들 아이돌 인간극장 버킷리스트 중간 점검 Good 더 기억이 안 나네 아 우리 드라이프 하기로 했잖아요 드라이프 하기로 했잖아요 드라이프 하기로 햄버거 그거랑 막 아직 못했어 뭐지? It's Q&A time Alright Okay 자 그럼 Q&A time 버니즈 Q&A 짜잔 짜잔 짧게 짧게 팍팍 다 질문해 줍시다 민지야 야채 많이 먹었어? No 어? 팝팝 팝팝 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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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먹어 야채 언니 언니 야채 열심히 먹고 맞아요 이제 고르지 않아요 맞아요 흐려긴 하는데 전만큼은 고르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잘 먹었어요 발전했어요 하지만 민지 언니 당근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여러 번 있어요 맞아요 파프리카 민지 파프리카 오늘 먹었지 근데 이거 봤는데 나 아니 오이도 제가 제가 저러는데 언니 이제 잘 먹어요 진짜 들었을 때 네 기분 좋은 칭찬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데뷔 초 때도 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버니즈 근데 그때와 지금 똑같아요 뭐예요? 버니즈가 얘기해 주어야 돼요 근데 유진스 무대 보고 힘 많이 받았어 음 진짜 그 칭찬 너무 위로 되고 응원 응원됐다 뭔가 힘 많다 힘 받았다 그런 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느껴져요 저는 똑똑해 보인다 아 되게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똑똑해 보인다고 오늘 똑똑해 보여요 근데 안 똑똑해 보이긴 해요 보기에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똑똑해요 실제로 버니즈가 똑똑합니다 땡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난이는 저도 근데 혜인이랑 비슷해요 이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뭔가 버니즈 분들께서 저희의 어떤 거 무대 안이어든 무대 안이어든 무대 안이어든 무대 안이어든 저희를 보고 어떤 퍼즐입한 에너지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저는 그걸로 하루가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하루 종일 행복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버니즈 분들이랑 이렇게 통화한다니 너무 뿌듯하고 한일인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버니즈 분들 힘난다고 하실 때 그 순간에 제일 힘들게 저희를 힘들게 그냥 그럼 오늘 그만큼 잘했다는 뜻인가 약간 그 생각이 들었었고 난 제일 좋아 그거 해? 저는 사실 지금 딱히 한 가지를 고를 수 없는데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다 좋은 다 좋은 저는 그렇긴 해요 완전 그렇긴 해요 버니즈가 해주는 말 다 좋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싶다도 좋고 봐도 봐도 또 보고싶다도 좋고 이름 이름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주셔도 흔히게 흔히게 흔히 그렇습니다 Next one Next question 무서운데 Who wants to read it? I want to try Do not read it Because 요즘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Go I love to pronounce it Her name is Heine Heine My name is Hein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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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When will the ho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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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죄송해요 안될 것 같아요 기간이 여기 때문에 언니들 해주세요 When will the horror special be recorded? And 제가 제가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걸 근데 이 흔히 제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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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흔히 나 못 산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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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즈가 하니언니를 울리고 싶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돼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다! 근데... 아니면 나중에 우리 유닛으로 한번 합시다 아니 근데 내가 좀 이제 좀 무서운... 조금 무서워하는 게 만약에 막 오늘 컴퓨터 찍는다 뭐 뭘 뭐라고 약간 외부 이제 찍으니까 싶다시니까 미리 알려주실 수 없다고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갑자기 내리는데 공포가 없어 아 맞네 이 말 그대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다 팜씨 아이디어 맞아요 자 후회 아닙니다! 하니씨 우리가 있을 거니까 일단 우리가 있을 거니까 알겠는데 다 같이 있으니까 좀비들을 만나기 싫어 싸워! 이겨! 아무래도 지켜주실 거니까 싸워 이겨! They're just 좀비 They're really dead Anyway 헤이나 앞으로 It's like an interview mood 앞으로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보고서 제일 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요? 저는요 허 허허 허니즈의 사랑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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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다 Next question Next question 헤이나 어 헤이나 아니야 또 뭐야 하니야 하니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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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가 웃지 마세요 살아가 네 살아가 하니야 하니야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갈 거야? 사과가 사과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갈까요? 그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진행한다 그럼 저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못 먹죠 저 못 먹죠 없어요 저는 하니언니가 하니언니가 대체 과일을 찾을 것 같아요 하니언니는 과일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버니즈 1번이고 두번째 사과거든요 우리는요? 어? 어? 4번이야? 주리업 바로 주리업 바로 우리 사모한테 주면 저 자꾸 필요 없어요 사모한테 주면 멤버들 사낼게요 했어 했어 늦었어 Next question Next question 강혜린씨가 좀 with your iconic voice Good Cake I got a juice 안 돼요 Cake Juice Bread Which one? Alright 자 One Two Three Cake Cake Who said bread? Cake 손 Bread Bread Who said cake? Who said bread? Who said bread? 어? 박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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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나 이렇게 이렇게 어그로 되는 거지 나이도 조금 나가는 거 나이도 조금 나가는 거 나이도 조금 나가는 가니팝 있잖아요 케이크도 빵 에 종류에서 아니죠 달라요 아니에요 여기 굳이 보고 좀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틀러시네 틀러시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왜 해리 끝났어요 해리니 왜요? 아니 근데 해리니 이상하다 해리니 북 치고 장부 치는 언제 하나요 저 아직 북과 장부를 구하지 못했다 구하지 못 했고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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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죠? 나 안했어 그럼 이유가 아닌가? 만약에 공포, 그 horror special 찍는다면 혜린이도 꼭 컨텐츠로 치는거죠 좋아요 아 그러면 공포에서 빠지고 저거 찍을게요 혼자 제일 하고 싶어하는 멤버가 빠진다는거에요? 공포에서 제일 하고싶은 멤버가 빠진다는거에요? 나랑 나랑 한다고 했잖아 아니 왜냐면 막장, 막장 드라마 갑니다 혜린이 먼저 춰야돼요 혜린이 먼저 춰야돼요 아니죠 저는 두번 해야 돼요 잘 칠거 같아 근데 박자감이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리듬 잘 타요 혜린씨 그러면 제가 하이패닉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춤춰야돼요 저요 춤춰줄게 프린스타일 하는거 그 대신 제가 틀리면 계속 춰야돼요 틀리는걸로 춰줄게 고장나 유진씨 보고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닝으로 짜잔 단거에요 어? 단희 번식캠프에서 저도 놀랐거든요 한희한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맞았을때 얼마나 당황했어요? 난 전이 너무 귀여웠잖아 그 영상 아 나 근데 생각보다 쎄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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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설명하세요? 아 니였을때 약간 딱 우상하면서 뭔가 딱 그 멘탈이 아니라 엄청 약간 저희끼리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깨 이렇게 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저도 왠지 뒤에 있었어가지고 제 수연이 약간 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보세요 근데 이게 마이크까지 쳤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마이크 긴장해요 근데 마이크까지 쳐가지고 제가 아는 때 순간 엄청 당황했는데 소리가 크게 났어 근데 다치거나 아프지는 전혀 않았으니까 전혀 안 아팠어요 그냥 엄청 당황했다 당황했다 나도 놀라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막 피곤하게 했다가 계속 크게 딱 언니가 말하면서 언니가 너무 이렇게 약간 언니 표정도 다 합쳐지면서 그 순간에 말하는게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딱 때린게 재밌었어요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누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혜린이 안 읽은 사람 있어요 혜린이 읽긴 했지만 아 근데 같이 읽을 거예요? 오케이 둘 셋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모두 사랑해 항상 번거리겠으면 좋겠어 아 허니즈 진짜 그러셔도 안 뭘 또 안 돼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저 빨개졌어요 우리 다 빨개져요 토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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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 음반 얘기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음반이 딱 공개되고 이제 발매도 발매도 시작됐죠?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근데 21일이 지났어 아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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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반이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첫 무대들도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ETA도 첫 무대 쿨위듀랑 ETA 둘 다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 엄청 처음이니까 뭔가 데뷔 때랑은 또 다른 엄청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은 또 엄청 했는데 근데 데뷔 때랑 너무 달랐고 그리고 아 이번 곡들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좋지만 더 더 이렇게 저희의 뉴 진즈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있으니까 너무 좋고 곡마다 다른 색다른 분위기와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I think It was really fun Just performing Just being able to perform 3 songs Exactly As well Because All of our songs in this album 안무가 있어요 That's the choreography Get Up Get Up 확실히 Get Up도 익힌 수 있어요 익힌 수 있어요 맞아요 오 궁금증이 아닌데? Get Up does have choreography It actually does But not the choreography But not the choreography You think Get Up 뮤직비디오에 호연님께서 우리 보고 있을 때 저희가 약간 불러 처리되는 부분이 Get Up 뮤직비디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스테이지부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화연님 진짜 저희 쪽에서 거의 울었어요 잠깐 지금 그 얘기까지 하면 맞아요 저희 말이 밤이 셉니다 We don't stop talking We don't stop talking 어쨌든 뮤직 출연해주신 멋진 두 배우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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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촬영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대표님 모두 오늘 스테이크 손님들 갑자기 감사했어요 오늘 스테이크 손님들도 정말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버니즈도 너무 많고 We love you guys so much 그리고 또 우리 자주 듣는 음악에 대해서 스물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 다들 뭐 듣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Let's try th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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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누가 낄래요 누가 낄래요 안 물어본다고 그랬지 혹시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귀신사 하이퍼예요 아니 슈퍼사이퍼 해야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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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잠깐만 잠깐만 나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오케이 찍어줄게요 쳐요 일어나서 Let your imagination one round 약간 옆에 있는 그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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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e like other people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약간 해봐 맛을 물어봐 줘요 언니가 그 취이 같은 거 혹시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You just super shy 아 Oh my gosh 완전 완전 아 뭐야 일어나서 추는 거 아니었어? I love you do 이거 이거 나오는데 이거 이거 이걸 해야 됐었는데 잘 춘다 얼굴까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이거 잘 찍어봅시다 나쁘지 않아 찍어봅시다 네 이것도 이것도 찍으면 재밌겠다 아 Wait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아 오늘 너무 웃은 거 같아요 저 저 여기가 살짝 아프고 있어요 Okay Give me some question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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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질문 받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아 와이유 야채 nostro 가이유 야채 그래서 의자 가이유 야채 과일 야채 여는 과일 너는 과일 채소 너는 과일 과일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카드도 구매되구나 여러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토리에도 맞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인 이 부분들은 욕대에 앉아있는 사람 이만큼의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소식이 있는게 그리고 여러분은 뮤직비디오에 관해서 잘해보니 눈처럼 많이 조심하시면 잘해보니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이 소식은 쿨이디우의 소식 쿨이디우는 아주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엔디라 할게요. 과연 혜진이와 지원이는 누구인가? Who is 혜진 and 지원? 혜진이와 지원이는 말이죠. 누굴까요? 저희도 몰라요. They're just friends. They're just friends. 그냥 혜진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혜진이랑 헤어진 그날. 우리 다 알고 있는. 기억 안 나요? 그날. 기억 마시잖아요. Do you remember? It's just like Mark and Jake. 그런 이름이에요. 되게 흔한 이름이면서도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 그래야 돼서 약간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밤. 바밤. End of the Q&A time. No, it wasn't Q&A time. Soda time. Chicha time. And also What? It's time to say goodbye. What? How can you say that? Like it's nothing. Oh my gosh. 서로가 인생이 슬프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Hey! With this, 바보며 주문. 하이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순간 할 뻔했어. 안다 안다. 다 같이 소감을 약간 맞을 거면 어떨까요? 딱 그러면 원 라인으로 아주 슉. 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가 약간 한 단어적? 한 단어적?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약간 한준어 말고 약간 약간 맥락으로. 네. Hey!니부터? 언니 집 오늘은 잘 타. 그냥 끝이야? 이어가는 거 아니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은데? 버니즈 오늘은 우리의 1주년 말이잖아요. 이어가기 힘든데? 왜요? 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래! 너무 좋다. 일단 이어갈 수 있어. 버니즈 그거 알아요? 오! 저희 이제 데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확 지나가고 버니즈 분들이랑 그리고 같이 있었던 동안 너무 행복했고 행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끝이에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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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일들 가득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그 앞에 버니즈가 함께 있다면 유진스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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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걸로 하고 얘로 얘로 난 난 캡피바라 친구 빨리 보여줄게 우리 우리 벌써 인사했어 네 그럼 지금까지 뮤지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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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